안녕하세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국내 힐링 여행지로 소개하는 인천절 강화도 전등사를 서울군교 드라이브코스로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전등사는 강화군 정족산성에 있는 절로 381년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아도하상이 창건했습니다. 강화도에서 가장 큰 사찰로 삼랑성 안에 창건되어 강화 역사를 품고 있으며 보물 제178호인 대웅전이 정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한옥카페 도솔미술관에서 자전거 대여에서 다녀왔어요. 강화도 전등사 입장요금은 성인 3천원이고 청소년 2천원 어린이 천원입니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볼 수 있는 전설의 나부상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 주염나무 엄나무 왕소사나무 단풍나무 노송군락지 등 수목이 우거진 숲과 멀리 서해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나부상의 전설로 대웅보전 처마 아래 네 모서리마다 기둥 윗부분에는 벌거벗은 여인상의 조각이 있습니다. 전등사 동문 삼랑산성 동문으로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은 밖에서 전등사를 감싸고 있습니다. 동문에서 걸어가다 보니 멀리 숲속에 성문이 보이는데 바로 남문과 누각이고 전등사라는 이름은 충렬왕의 비정화공주가 2절에 옥등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들었으며 예천 용문사의 윤장대인 보물 제684호를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중림다원은 전등사 경내에 있는 전통차 전문점입니다. 아담한 연목과 어우러진 외부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 내부는 색다른 느낌 주어 가족, 연인, 단체가 함께 담소를 나누기 좋은 장소입니다. 무설전은 지하의 현대식 공간으로 조성한 이색적 법당이자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전등사 느티나무 보호수는 수령이 약 400년이고 재건 시풍치목으로 심은 나무로 추정되는 이 느티나무는 대웅전 뜰 앞에 위치해 있어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보물 제178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규모는 작지만 단정한 결구에 정교한 조각장식으로 꾸며져서 조선중기 건축물로서는 으뜸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대조루는 전등사의 남동쪽으로는 멀찌감치 강화해업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강화해업은 일명 우염하라고도 부르는데 이 염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등사 팥배나무 약 300년 수령의 나무 아래에서 내려다본 전등사 전경입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느껴보며 절에서만 느끼는 특별한 힐링여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람소리의 소리내는 풍경과 약수의 투명한 물빛에 던져 소원을 기원하는 동전들. 기와짱 위에 돌탑이 주는 그윽함이라 새속을 잠시 떠나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산사의 아늑함과 여유로움 속에 잠시 일상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더욱 상세한 여행 정보는 영상 아래 상세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